전주 덕진경찰서는 감금,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유흥업소 알선업체 사장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. A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여종업원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차 안에 2시간가량 감금하고 차 유리창을 깨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A씨는 음주운전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B씨는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.